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슬쌤입니다 오늘은 사전상 뜻만 알고 넘어가면 네이티브처럼 제대로 100% 빛을 발하기 쓰기 힘든 표현 세 가지를 정리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add 여러분 더하다의 add 이거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잖아요 자 근데 평소 회사에서 브레인스톰을 할 때 그때 add를 쓰시나요? 자 add 이거를 우리가 단순히 더하다 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회사에서 뭔가 계산할 때 외에는 은근 쓰기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add 이거를 보고 단순히 더하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떠한 내용이나 말을 덧붙이다 이 덧붙이다의 add까지 정붙여줬으면 좋겠어요 Do you have anything to add? 뭐 더 하고 싶은 말? 뭐 덧붙이고 싶은 부분 있어?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 Do you have anything to add? Rich, do you have anything to add? 여러분 뭐 더 하고 싶은 말 있어? 추가하고 싶은 부분 있어? Do you have anything to add? 이거 되게 많이 쓸 수 있어요 약간 회의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약간 좀 응울증을 하고 있어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Well, do you have anything to add?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내용에다가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나 부분이 있냐 Do you have anything to add? 또 나아가서 Do you have anything else to add? 요 else 이거는 더 추가로 그러니까 더 추가로 덧붙이고 싶은 부분이나 내용이 있어 Do you have anything else to add? 여기에서 add 이거는 단순히 뭔가를 say something more 말로 추가하고 덧붙이는 거 외에도요 기존에 나와 있는 그 문서나 내용에다가 내가 덧붙이고 싶은 아이디어 뭔가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나 부분이 있는지 그때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거죠 Do you have anything else to add? 근데 여러분 Do you have anything else to add? 여기에서는요 단연히 덧붙이다의 add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추가로 이 else도 중요하죠 저는 여러분이 else 같은 경우는 그냥 보자마자 바로 뜻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else 같은 게 분명 아는데 막상 누군가가 딱 물어보면 마치 at all 조금이라도의 이 at all 이것처럼 분명 아는 것 같은데 누군가가 뜻을 물어보면 바로 떠오르지 않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at all 조금이라도 if you need anything at all please let me know 조금이라도 뭐라도 필요한 게 있으시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if you need anything at all please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at all call me anything at all 아무튼 at all 조금이라도의 at all 이것도 중요하지만 else 또 다른 else 이거는 제가 here and there 정말로 강조했는데 이거 쉽게 정 붙이는 법 is there anything I can do?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뭐라도 있을까요? is there anything I can do? 우리 어차피 이 문장 외우기로 했잖아요 can I help you? 이거는 약간 좀 사무적인 좀 딱딱한 말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증인에게 도움을 줄 때는 내가 진짜로 뭐든지 해주고 싶다 약간 이러한 뉘안스를 띄우는 is there anything I can do? is there anything I can do for you? for you 너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라도 있을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뭐라도 있을까요? 이거 외우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나서 또 제가 더 추가로 해드릴 수 있는 게 뭐라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상사가 나한테 일을 시켰을 때 그 요청한 자료를 갖다 주면서 is there anything else I can do? is there anything else I can do for you? is there anything else I can do for you? 더 추가로 해드릴 수 있는 게 뭐라도 있을까요? 우리 레스토랑 같은 데서 뭐 주문하면 그러니까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서 뭔가를 시키면 anything else?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anything else?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is there anything else I can do for you? 제가 더 추가로 또 해드릴 수 있는 게 뭐라도 있을까요? 누군가가 요청한 자료다 내용을 주면서 예의상 하는 말이죠 is there anything else I can do for you? anything else? no 아무튼 또 다른 이 추가로의 else 이것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구슬의 욕심은 잠깐 접어두고 우리 덧붙이다의 add 이걸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do you have anything to add? do you have anything else to add? 뭐 더 추가로 덧붙이고 싶은 내용이나 부분이 있어? 근데 저는 이 덧붙이다의 add 가 진짜 예쁘게 쓰인 문장은 누군가가 나한테 뭐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나 덧붙이고 싶은 부분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아니 이미 상대가 너무나 완벽하게 답변을 해서 이미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내가 딱히 덧붙이고 싶은 부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well I think that was a great answer I don't have anything to add to that 이때인 것 같아요 아 이미 너무 좋은 답변이라서 제가 딱히 이렇게 덧붙일 건 없네요 I think that was a great answer I don't have anything to add to that one 그러니까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없을 정도로 기존에 있는 답변이 너무 완벽하다는 거죠 너무 잘 답변해서 제가 딱히 덧붙이거나 추가하고 싶은 내용은 없어요 well I think that was a great answer I don't have anything to add to that I just want to add one thing to that great answer 근데 여러분 I don't think I have anything to add to that 요거 하니까 저의 머릿속에는 contribute 요것도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contribute 이거를 보고 기여하다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에 기여하듯 어떠한 대화에 기여하듯 조언, 의견, 지식 등을 제공하다 회의나 대화의 의견을 말하다 이 contribute 요것도 외우기를 했었잖아요 아니 여러분 이거 브레인스톰어 할 때 Do you have anything to contribute? 뭐 이 상황에 기여하고 싶은 말 있어? 아이디어나 내용 있어? 뭐 하고 싶은 말 있어? 그러니까 이 상황에 기여할 만큼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나 말 생각 같은 게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이 조언, 의견, 지식 같은 거를 제공하다 어떤 회의나 대화에다가 기여하듯 의견을 말하다에 contribute 이거는 잘 쓰시고 있을 거라 믿고 우리 두 번째 표현 이걸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factor 이것도 우리가 중고학교 때 분명히 외웠어요 요소, 요인, factor 근데 결국에 어떠한 결과에다가 영향을 미치는 요소나 요인을 factor 이라고 한다는 거 사실 이 factor 이거는 우리가 중고학교 때 뭔가가 정말 중요한 요소나 요인이다 important factor 또는 뭐 핵심 요소나 요인 key factor 이렇게 외운 것 같아요 이 꾸준함을 유지하는 게 핵심 요소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important factor, key factor 여기까지는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또 예쁜 표현 하나 deciding factor 뭔가를 결정짓는 요소, 요인 money is going to be the deciding factor in all of this 원래 모든 거를 다 결정짓는 게 거의 대부분이 돈이잖아요 이 모든 거를 결정짓는 deciding factor 결정 요소, 요인은 결국에 돈이다 money is going to be the deciding factor in all of this money is going to be the deciding factor in all of this 그때 well, in that case 뭐 그런 경우라면 in that case I'll go with the first option 첫 번째 옵션으로 제가 go with 선택할게요 그러니까 결국 돈이 deciding factor 이라면 가장 저렴한 첫 번째 옵션 선택하겠다 well, in that case I'll go with the first option 여러분, 뭔가를 선택할 때 이 go with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마치 내가 첫 번째 옵션을 딱 선택해가지고 그 선택한 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I'll go with the first option 선택하다 이 go with we went with Mo's approach it went well 또 저는 이 뭔가를 결정짓는 요소, 요인 deciding factor 이거 외에도 wow factor 이런 표현도 되게 좋아하는데요 wow factor wow 진짜 대단한데? 누군가로 하여금 wow 굉장하다고 정말 impressive 하다고 정말 누군가를 놀래킬 정도로 정말 인상 깊은 그러한 요소 누군가를 wow 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 요인 wow factor I want them to have a wow factor So, what do you think? 어, 이거 어떻게 생각해? 괜찮은 것 같아? So, what do you think?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보기에는 뭔가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It's good, but I feel like it's missing a wow factor 어, 괜찮긴 한데 좋긴 한데 근데 그 뭔가 특별한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 특별한 그러한 wow factor 사람들을 정말 wow 하게 하는 야, 이거 진짜 특별하다 굉장하다 아, 정말 훌륭하다 아,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만드는 그런 wow factor가 좀 빠진 것 같다 I feel like it's missing a wow factor 여러분, 상대가 열심히 work on 한 거를 보고 나서 어, 약간 좀 별로 특별한 게 없다고 It sucks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It's good, but I feel like it's missing a wow factor 괜찮긴 한데 정말 와, 이 정도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 It's missing a wow factor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음, 이거는 예쁘잖아요 wow factor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I'm just wondering if we could up the wow factor 또 이 factor 이게 뭐 key factor, important factor, deciding factor, wow factor 이렇게 앞에다가 살을 붙이고 올 때도 있지만 그냥 단순히 times of factor here 이렇게 단순히 factor만 쓸 때도 많아요 times of factor here 여기에서의 here는 이 상황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선 시간이 결과에 여행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다 times of factor here 즉, 시간을 신경 써서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times of factor here times of factor here 틱톡, Dr. Gray 틱톡이라고 하면 째깍째깍 자, 여기에서 세 번째 표현이 나오는데요 틱톡 하니까 저의 머릿속에 clock stacking,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the clock stacking이라고 하면 특히 누군가를 대촉할 때 많이 쓰이는데요 시가 쬐깍쬐깍 흘러가고 있다 the clock's ticking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좀 빨리빨리 서둘러야 된다 the clock's ticking it's 9pm, the clock's ticking and we gotta get this thing done 또 the clock's ticking 하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야 돼 누군가를 재촉할 때 많이 쓰이는 거 running out of time 여러분, 뭔가가 바닥 나갈 때 얼마 남지 않을 때 네이티브가 가장 많이 쓰는 건 running out of 이거잖아요 we're running out of time 시간이 바닥 나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we're running out of time but we've run out of options 그리고 우리 어차피 running out of 이거 외우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어떠한 물질적인 거 뭐 시간이나 돈 이런 게 바닥 나가거나 얼마 남지 않을 때 그때도 쓸 수 있지만 우리 품위 있게 짜증 낼 때 I'm running out of patience 나 인내심이 바닥 나가 즉, 그만해라 참는 것도 한계야 I'm running out of patience 인내심이 바닥 나간다 I'm running out of patience 여러분, 오늘 영상의 구슬의 욕심이 here and there 꽉꽉 찬 것 같은데 근데 생각해보면 어차피 이거 회의에서 진짜 많이 쓸 수 있고요 Factor 뭔가가 진짜 중요한 요소 요인이다 Key Factor Deciding Factor 이것도 외워주셔야 되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빨리빨리 해야 돼 누군가가 나를 재촉하는데 저기 무슨 말이지? 시위가 째깍째깍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The clock's ticking We're running out of time 이 세 가지다 어떻게 보면 기본 회화 표현이니까 꼭 확실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기분 좋은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Bye guys